대한민국 청소년회 회 뉴스 장효주 인턴 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 원장 최영태 은 8월 2일 화 부터 10월 7일 금까지 우리의 밤은 낮보다 화려하다라는 주제로 열대수련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2008년 설립된 국립수목원 열대식물자원센터 앞 광장에서 개최되며 열대정수식물뿐만 아니라 수련의 여왕이라 불리는 빅토리아 수련 등을 함께 전시함으로써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열대수련들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전시회의 주요 수종으로는 열대 아마존에서 자생하며 해질력이 개화하여 다음날 오전에 꽃이 지는 특징을 지닌 빅토리아 수련, 빅토리아 크루지애너 빅토리아 에머자니커, 호주 지중해성 기후에서 자생하는 기간티아 수련, 닌페이어 자이겐티아 등이 있다. 열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열대식물자원센터 앞 광장에서 숲의 설가에게 들을 수 있으며 국립수목원을 입장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목원으로 문이 031-540-1053 하면 된다.